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에 댓글 안아보는 대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입니다. 지민 2020년에도 1위 지난 13일이었죠.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방탄소년단 지민이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민은 브랜드 평판 지수 928만 7381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2020년에도 무한질주 꽃길만 걷자 지민아 사랑해 지민의 대기록을 정말 최고예요. 축하합니다.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3개월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써가는 지민 지민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잘생기다, 다정하다, 기부하다가 높게 나왔네요. 100% 본인의 타고난 실력과 착한 인성 그리고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방탄소년단 지민 와 진짜 인기질주라는 표현이 딱 맞는 지민의 성과네요. 다시 없을 천년돌 방탄소년단 지민 지민 역시 케이팝의 얼굴이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선소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지민 얼굴이 나보다 더 빛이 나네요 라고 아이디 형광등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지민 1위하는 거 뭐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계속 1위할 겁니다. 지민은 케이팝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 월드팝의 얼굴입니다. 지금의 티나시아테클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